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우편투표 미스터리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투입했겠나?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규모를 추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례로 보게 되면 9,110통 가운데 일부였을 겁니다. 9,110통도 다 여러분들 바꾸치기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풀입니다. 바꾸치기 할 수 있는. 이 가운데 일부를 바꾸치기 했을 것이다. 1일차 여러분들 의정부 우편집중구에 도착한 그 가운데 9,110통 가운데 상당수를 바꾸치기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중에 이제 사례 하나가 이런 게 나온 발각이 된 겁니다. 이것을 장영우 대표가 세 번째 여러분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성북구 개표장에서 확인된 이상한 관외 우편투표 이렇게 레벨 작업을 굉장히 정성껏 한답니다. 발급 과정에 비정상적인 우펴목도가 배송 경로를 탈 경우가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투표지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 레벨을 붙이는 모양입니다. 레벨이 먼저 출력되고 그다음에 투표지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위치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 그냥 다 개표록에 기록해 가지고 다 파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서울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의정부 우편집중국 장기체류 9,110통의 미스터리 보시게 되면 9,110통입니다. 여러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강조하지만 당일 투표 득표율이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한번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성북구 갑입니다. 가장 기준점이 되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55.6%, 41.6%입니다. 성북구의 관외 사전 투표가 16,008표입니다. 이것을 추정해보게 되면 정상적인 관외 투표 득표수는 더불당 후보가 8,901표, 6,660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수치는 16,008표의 55.6%가 8,901표고 16,008표의 42.6%가 6,660표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성북구 갑의 우편 투표 총수 16,008표는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8,901대 6,660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온 것은 표가 얼마 나왔는가 하니까 1만 884표가 나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줄어 가지고 4,802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더불당의 우편 투표 봉투가 더해졌는가 하니까 2,467표, 미래통합당 후보는 얼마나 여러분들 빼앗겼는가 하니까 1,858표를 빼앗 겁니다.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총 성북구갑 선거구에서는 4,450표만큼의 우편 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5.6%를 얻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우편 투표 득표에는 68%를 뻥튀기가 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41.6%를 당일 투표 득표율인데 그것이 여러분들 표를 빼앗겼으니까 쪼그라들어 가지고 30%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 55.6%와 68.0%를 비교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성북구갑 선거구에서 우편 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린 이건 확정적 사실입니다. 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으로 완전히 위반됐기 때문에 그러면 몇 표를 훔쳤냐를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2,467표를 더해주고 미래통합당국의 1,858표 빼앗아 가지고 총 4,450표의 우편 투표 득표수 증감, 증가와 감소, 우편 투표 득표수 조작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성북구갑입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성북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을 보시게 되면 성북구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총수는 12,489표입니다. 가장 기준점이 되는 당일 투표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더불당이 54.7% 미래통합당이 42.7%입니다. 그러면 12,489표를 54.7%와 42.7% 나누게 되면 6,847표 대 5,330표로 여러분을 나누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발표된 후보별 득표율을 보게 되면 관외사전투표 득표율이 67.1%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866표가 더해진 겁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우편투표 득표율의 31%를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보다 1,455표를 표를 빼앗긴 겁니다.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규모는 3,409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북구 갑에서 4,450표를 조작한 걸로 추정하고 강북구 을에서 3,409표를 조작한 걸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7,859표입니다. 관외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8%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9,110통 가운데 86%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4% 정도의 여유, 범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성북구갑 선거구에서 우편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했다. 이것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건 확정적 사실입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서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훔쳤냐라는 부분들은 추정치입니다. 4,450표를 훔친 겁니다. 성북구 을에서는 성북구 을에서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가지고 관외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 이건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럼 얼마를 훔쳤냐?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3,409표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4,459하고 3,409표를 합치게 되면 7,859표입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나온 통합선거인명부의 성북구의 관외사전 선거인수 2만 8,521에 7,859표는 28표를 조작한 겁니다. 28표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수에. 그러면 우편집중국에서 24시간 넘게 여러분들 지체된 9,110톤 가운데 몇 프로냐? 86% 정도를 실질적으로 조작한 걸로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추정된다는 겁니다. 1차는 거의 손을 안 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범죄전모를 우리가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귀한 중요한 사람인데 그러면 성북구 선관위가 아니고 다른 선관위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이렇게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전국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총 47개 선관위 81개 선거구에서 성북구 선관위 사례처럼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인천연수월 가벌 선거구를 합해보게 되면 바뀐 봉투가 얼추 20% 4067표 정도로 추정되고 이게 이제 성북구 선관위처럼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정감작업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81개의 선관위입니다. 81개 선관위. 81개 선거구. 선관위는 여러분들 47개. 81개의 선거구. 강릉시는 하나 강북구는 여러분 강북구 값을 두 개 개양구도 값을 두 개 이렇게 해서 이 선거구 47개 선거구 81개 선거구. 47개 선관이 82개 선거구에서 바로 우편투표 득표수정감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장영우 대표께서 참이 여러분들 고된 작업이거든요.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이렇게 헌신해주고 대단히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북구 값과 강북구 의뢰에서 일어난 소위 관외 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 득표수정감작업 이 작업이 우편집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건 추정입니다.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잡아낸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뭐죠 조작한 것은 확정적 사실이고 얼마를 조작했는지 어디서 조작했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추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발생한 것을 어떤 분들께서는 공박사가 장외투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청창용시나 김장석 여러분들 그런 의병장께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사실의 기반을 뒀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을 얻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저는 지난 4년 동안 거의 전부를 글고 밝히는데 뭐죠 전력투구를 해온 겁니다. 사실을 밝혀야 그다음에 투쟁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실이 다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